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숟가락과 젓가락이 나무에 근대국 꼬마 비빔밥 아니요 이건 아예 지금 넣으신거에요 처음부터 아 처음부터요 네 강자 육회 비빔밥 구치장에 있는게 안들었는데 아 벌써요 아 벌써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얘 전화를 하는게 아니라 내가 물어볼게 니 전화를 하면 거기 뜯어 아이고 안갖고 왔지요 안갖고 왔지요 019 알겠습니다 88 019 88 88 44 도라지꽃 먹는거래요 이거 꼬마가 엄청 많이 들었어요 육회비빔밥 아 이게 좀 낭믹 육회비빔밥은 장이 일반장하고 틀린가봐요 육회비빔밥은 장이 일반장하고 틀린가봐요 어벤져스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뭐 아 이렇게 알 아 제가